도내에서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장교과서가 도입될 경우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 세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지난달 전국의 역사교사 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도입될 경우 수능이 어려워진다는 응답이 45.9%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쉬워진다는 응답은 4.4%에 그쳤습니다. 유 의원은 국정교과서 수능 문제는 역사의 큰 맥락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의 암기 여부를 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.